안녕하세요. 자 오늘 이제 투자론에서 중요한 부분이죠. 7주차. 근데 우리 쉽고 빠르게 효과적으로 느낌이 와요? 제 강의가? 빠르다라고 하지 않잖아. 아 그래? 아 근데 정확히 가는 게 사실은 나중에 볼 때 이게 빠른 길이에요. 정말 빠르게 빨르게 하다 보면 한 번 더 돌아가야 되고 다시 또 봐야 되는 경우도 있다 보니 한 번 공부할 때 제대로 공부하자는 게 제 생각이었다. 자 보죠. 테마 29의 현금 흐름 분석. 우리가 이제 현금 흐름은 돈의 흐름이죠. 돈을 벌고 나가고 수입과 지출의 과정을 우리가 현금 흐름 이걸 다른 말로 수지라고 얘기해요. 현금 흐름을 수지. 현금 수지. 그래서 현금 흐름은 현금 수지라고도 표현한다라는 거예요. 이때 이제 우리가 투자론에서 영업이라는 말은 임대사업을 얘기하는 거죠. 임대사업을 해서 영업한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임대료 수입이 들어올 거예요. 임대사업을 할 때 나가는 지출도 있겠죠. 그래서 수입과 지출의 흐름을 영업 현금 흐름, 임대료 수입의 돈의 흐름을 얘기하는 거죠. 외워야죠. 일단 소득 5개가 가능총소득, 유효총소득, 순영업소득, 세전소득, 세후소득. 그래서 가유, 순전후. 이 전체 흐름을 연결시키면 가공기, 유비, 순부채, 전세후 이렇게 외워야 되고 가능총소득은 말 그대로 총자를 조자라고도 해요. 가능조소득, 가능총소득이라고 했을 때 임대료를 모두 100% 받을 수 있다고 가정했을 때의 수입을 가능총소득이라고 해요. 실제일까요? 가정일까요? 가정이죠. 우리가 내가 임대호수가 10개가 있다고 했을 때 하나당 1년 임대료가 말이 없으면 기간을 1년을 잡는 거예요. 500만 원 잡는다고 해보죠. 그러면 10개 있으면 임대료로 총 벌 수 있는 총소득이 5천만 원이죠. 10개에 하나당 500만 원이니까 1년에. 5천만 원은 무조건 벌 수가 있다, 없다, 없을 거예요.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하죠. 가정되었을 때, 이론적으로 가정된 가능총소득을 얘기하고 얘를 구하는 건 임대호수에다가, 임대호수가 10개 있다. 그러면 호수당 임대료가 있겠죠. 호수당 임대료를 곱해서, 말이 없으면 기간은 1년을 얘기하는 거죠. 이론상 100% 임대되었을 때 벌 수 있는 총소득. 여기에 이제 공실도 있을 거예요. 임대가 안 나가서 공실액이 있을 거고, 불량부채는 회수 불가능한 임대료를 불량부채라고 해요. 임대는 됐지만 돈 안 내고 도망가는 사람도 있고, 안 받는 임대료도 있을 거예요. 회수 불가능한 임대료를 불량부채라고 얘기하고, 기타 수입. 여기 보니까 영업 외적인 수입이라고 나왔어요. 그럼 영업이라는 건 임대사업이니까, 임대료가 아닌 다른 수입을 얘기하는 거죠. 임대사업할 때 자판기 놓고 수입 벌 수도 있고, 주차장 유료로 해서 돈 벌 수도 있으니까 이걸 더해서 실제 가능한, 실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유효총소득이라고 얘기해요. 이건 가정된 거고, 이건 실제를 얘기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유효총소득이 나오고, 여기에 이제 영업이라는 건 운영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얘를 다른 말로 운영비용이라고도 해요. 임대사업할 때 나가는 비용이 있겠죠. 여러 가지가 있을 건데, 가장 대표적인 영업할 때 경비, 제출 비용은 유지수선비예요. 고장나거나 하면 고치거나 할 때 유지하거나 수선비에 가장 많이 들어갈 거고, 여기에 이제 들어갈 수 있는 것들을 조금 고민해 보면, 세금 내야 돼요. 세금 내야죠. 재산세 내야 될까요? 화재보험 들어야 돼요. 임대사업자는 무조건 화재보험을 들어야 돼요. 그럼 보험료, 그 다음에 유지수선비, 그 다음에 재산세 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수도료, 전기료, 가스료 같은 거 있죠. 이것들은 이제 외국에서는 유틸리티비라고 해요. 이런 것도 낼 거고, 그 다음에 임차인을 계속 구하려면 광고도 해야 되겠죠. 광고료 같은 것도 들어갈 거예요. 이렇게 영업경비 운영비용이 들어갈 거고, 자, 위에서 영업경비를 빼면 순수한 임대료 수입을 얘기해요. 순수한, 얘가 순수한, 영업이라는 건 임대사업을 얘기하니까, 순수한 임대료 소득을 순영업소득 줄여서 순소득이라고 얘기해요. 자, 그러니까 실제 가능한 유효총소득에서 임대사업을 할 때 실제 들어간 직접 연관된 지출을 빼면 순수한 임대료 수입이 나오겠죠. 야, 그럼 임대료 얼마 벌었어? 라고 얘기할 때 가장 기본적으로 쓰는 건 뭐예요? 순이에요. 순수하게 임대료 수입이 영업금 남았어? 라고 얘기하는 것이 대표 소득을 순소득 쓰는 거죠. 순영업소득. 자, 이걸 좀 더 영업현금 흐름을 구체적으로 얘기할 때 남의 돈을 가지고서 레버리지를 활용해서 투자했을 수도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갚아나가는 돈이 있겠죠? 여기서 중요한 건 아무 말이 없는 전제조건에서 우리가 돈을 빌려서 갚을 때의 상환액은 뭘로 가정한다? 원리금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자만 갚는 건 안 배워요. 원금과 이자가 합쳐진 원리금을 상환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남의 돈을 빌렸을 때 원리금을 1년 동안 갚은 걸 우리가 부채 서비스 얘기라고 하고 얘가 우리 투자론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예요. 원리금. 부채에 대해서 부채라고 하면 빌린 돈을 얘기하는데 이거에 대해서 서비스로 줘야 되는 건 빌린 돈의 대가로 줘야 되는 상환액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리금을 얘기하고 얘를 다른 말로 외워야죠. 부채 서비스액을 원리금, 원금 이자 합친 거 저당 지불에 연간용자 월부금이라고 하는 거 반드시 외워놔야 돼요. 가장 중요한 단어가 부채 서비스액이니까 그래서 상환하고 있는 원리금을 빼면 이제 세금을 내기 전에 세전 현금 수지 또는 세전 현금 흐름이라고 하는데 이건 딱히 중요하게 쓰이는 표현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냥 우리는 세전 소득이라고 해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세전 소득. 자, 그 다음에 영업소득세인데 영업소득에 대한 세금을 내는 거예요. 자, 임대사업을 해가지고 돈을 벌었어. 그럼 세금을 내야 되겠죠. 우리나라에서 영업에서 돈을 벌면 수입이 있으면 세금을 내야 될 거예요. 영업소득에 따른 소득세 영업소득세를 얘기하는 거죠. 이게 만약에 법인일 때는 법인세라고 할 거고 이걸 줄여서 소득세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소득세의 과세표준은 뭘로 잡아야 될 거예요? 어떤 소득을 기준 잡아야 될까? 가유, 순, 전, 후가 있는데 이 영업소득세는 어떤 소득에 대한 세금으로 계산해야 돼요? 순이에요. 순요. 자, 얘가 순수한 임대료 수입을 얘기하니까 순소득이 얼마니까 세금을 얼마 내야 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외워야죠. 영업소득세 계산하는 것이 시기, 순, 이, 감, 세율. 이때 이자, 감, 가, 상, 가, 을 빼죠. 뺀다라는 건 비용으로 인정했다는 얘기죠. 뺀다를 차감한다, 공제한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소득세를 계산할 때 공제되는 건 딱 두 개밖에 없어요. 뭐, 이자와 감, 가, 상, 가 이 두 개만이에요. 다른 건 공제가 안 돼요. 비용으로 인정되는 건 이자, 감, 가, 상, 가, 만. 마지막에 이제 세후소득 이렇게 나오겠네요. 다섯 가지 소득이 가, 유, 순, 전, 후 이렇게 외울 거고 이제 내가 내려갈 때 가공기 하면 유가 얻어지고 유, 비하면 순, 순부채, 전, 전세, 후 이렇게 되겠네요. 자, 여기서 이제 독특한 과목을 잠깐 정리해보면 기본적으로 다 대부분 다 외웠을 거니까 금융조건이라고 있어요. 금융조건. 금융이라는 건 자금을 융통하는 과정이죠. 대표적인 얘기는 대출이잖아요. 금융조건과 관련돼 있는 지출비용은 뭘까요? 얘가 이제 지출과 관련된 내용이에요. 얘는 이제 소득의 이름이었고 그러면 공실미, 불량부채, 기타소득, 영업경비, 부채서비스액, 세금이잖아요. 그러면 금융조건과 관련된 건 뭐? 부채서비스액이죠. 얘가 금융조건과 관련돼 있어요. 자, 금융조건이라는 건 대출받을 때 이자율을 얼마로 했겠냐라는 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돈을 얼마 빌려서 금융조건이 어떻게 달라짐에 따라서 달라지는 지출은 부채서비스액이에요.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 가유순까지는 보니까 자, 가유순은 아직 부채서비스액이 관여되지 않았죠. 순에서 부채서비스 빼야 세전 넘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가유순까지는 금융조건에 따라서 소득의 크기가 달라지지 않는다가 기본이에요. 특히 이제 순이 중요하죠. 순은 돈을 많이 빌렸냐 안 빌렸냐에 따라서 소득의 크기가 달라지는 게 아니에요. 금융조건은 부채서비스액을 얘기하는 거니까 즉, 돈을 많이 빌렸냐, 이자율이 얼마나 크냐 이거에 따라 달라지는 소득은 세전부터예요. 세전, 세후 이렇게 돼야 되고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얘기할 때 감가상각은 딱 한 군데만 들어가요. 감가상각이 들어가서 뭔가 달라지게 하는 오른쪽에 있는 비용, 지출과 관련된 건 딱 한가 하나, 뭐예요? 세요, 세. 영업소득세죠. 다른 데는 감가상각과 아무 관련이 없어요. 여기에 감가상각 없고 영업경비에 감가상각 포함된다, 안 된다? 안 돼요. 영업경비와 감가상각 아무 관련이 없어요. 부채서비스액 상관없고 그래서 감가상각이 반영된 것은 세금이에요. 소득세, 영업소득세. 그럼 이제 가유순전후 중에서 감가상각을 반영해서 구한 소득이 뭐냐 그러면 뭐밖에 없어요. 세후밖에 없어요. 그래서 세후를 얘기할 때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겠네요. 요일하게 감가상각이 반영된 소득이 뭐냐 그러면 세후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에서 조금 더 깊게 이해하자면 첫 번째, 금융조건과 관련된 건 부채서비스액이에요. 그래서 금융조건이 반영되어서 구해진 소득은 세전, 세후부터고 순까지는 관련이 없어요. 돈을 많이 빌렸다고 순소득의 크기는 작아질 것이다. 예를 들면 대부비율이 커질수록 돈을 많이 빌릴수록 순소득의 크기는 작아질 것이다.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아무 관련이 없어요. 돈 빌린 것과 관련이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감가상각 반영된 건 세후 그다음에 금융조건 반영된 건 세전과 세후 이 두 가지다라는 거예요. 이때 기본적으로 부채서비스액은 무조건 이 용어는 외워놔야 돼요. 이거 외우지도 않고 투자룸 공부한다는 건 말도 안 되고 이미 우리가 빌린 돈을 얘기할 때 대부액, 대출액, 융자액, 차입액, 두 글자, 부채, 타인자본 얘기할 때 이건 당연히 외워야 되는 용어이듯이 부채서비스도 외워야 되고 전체를 봤을 때 우리가 이제 산식을 좀 나눠보죠. 우리 가능 총소득을 구하는 건 임대 단위 수에다가 단위당 임대를 구하면 이건 1년 기준을 잡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임대 단위가 10개다. 그러면 하나당 500만 원 벌면 임대료로 벌 수 있는 100% 임대되었다고 가정했을 때 벌 수 있는 소익은 5천만 원. 이걸 가능 총소득, 가능 조소득이라고 얘기하고 자, 유를 구하려면 가, 공, 기에서 유를 구하겠죠. 가에다가 공실 및 불량 부채, 기타 소득을 더해서 유를 구하고 자, 중요한 건 3번과 4번이죠. 3번, 4번. 가장 중요한 건 4번. 자, 순을 구하려면 유에서 영업경비 빼줘야 돼요. 유비, 순 해서 이렇게 나오고 세전을 구하려면 순부채전이에요. 순부채전. 그래서 세전 구하는 거고 세후를 구하려면 전세후 이렇게 되죠. 자,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거 영업경비가 중요해요. 얘는 어떤 소득을 구할 때 쓰는 거냐라고 얘기할 때 이 지출은 뭘 구할 때? 순을 구할 때예요. 그러니까 영업경비가 중요한 이유는 순을 구하는 데 직접적으로 관련됐기 때문이고 자, 부채서비스액이 중요한데 얘는 뭘 구할 때 중요한 거예요? 세전이에요. 그래서 독립적으로 이 두 개는 별도로 기억해놔야 돼요. 유, 비, 순이니까 영업경비는 순을 구할 때 반드시 필요한 항목이다라고 생각해야 되고 순부채전이니까 부채서비스액은 세전을 구할 때 반드시 쓰는 거야. 부채서비스액은 세전 구할 때 쓰는 거 영업경비는 순을 구할 때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개의 식이 가장 중요하다. 출제자가 이 다섯 개 중에서 하나를 응용하겠다 그러면 무조건 뭐예요? 4번이에요. 순부채전 이건 응용 지문이 나올 때마다 무조건 떠올려야 되는 거 순부채전이에요. 자, 그러면 이거에서 한번 잠깐 응용해보죠. 순부채전 그럼 부채서비스 넘길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순에다 부채서비스 빼면 세전이죠. 그럼 넘기면 순은 세전에다가 뭘 더하면 부채서비스액을 더해서도 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내용이 이런 거예요. 만약에 순이 필요해. 순을 알아야 돼. 순을 안 주고 얘를 주면 되겠네. 얘가 40이고 얘가 만약에 60이다 이렇게 나왔어요. 자, 그러면 순은 얼마예요? 100이죠. 순을 알아야 될 때 순을 안 주고 얘와 얘를 줄 수 있어요. 만약에 세전을 알아야 되는데 세전을 안 주고 순이 100이다. 부채서비스 40이다. 그럼 얘는 얼마? 60이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부채서비스액을 구하는 문제 가장 중요해요. 얘를 알아야 되는데 얘를 알아야 되는데 순과 세전만 줬어. 얘가 100인데 얘가 60이래. 그럼 부채서비스 얼마? 40이겠네요. 얘를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부채서비스에 원리금 들어가 있는 식을 관련된 거 한번 머릿속에 떠올려봐요. 저당 상수가 엄청 중요했어요. 지난주에. 저당 상수 들어간 식이 뭐예요? 뭐로부터? 대출액으로부터 뭘 구하는 거예요? 원리금을 구하는 거죠. 얘가 연금이 돼야 된다 그랬어요. 그러면 원리금을 갚아 나갈 때 매번 원리금이 똑같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무슨 방식에서만? 무슨 방식?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이죠. 균등 방식에서만 쓸 수 있다 그랬어요. 여기에서 뭘 곱하면? 저당 상수를 곱하면. 그러니까 얘를 구하는 거에 관련된 식이 얘예요. 그럼 이제 또 문제 낼 수 있지. 영업 현금은 관련되었을 때 얘와 얘를 줬네. 그러면 부채서비스 알 수 있죠? 부채서비스 애를 알 수 있대. 그리고 대출액을 줬어. 뭘 구할 수 있어? 저당 상수를 구할 수 있겠네요? 그럼 또 저당 상수를 줬어. 대출액을 구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원리금과 관련된 식이 중요하다 보니까 이것과 관련지어서 문제를 많이 내는 거예요. 또 하나 우리가 이제 이따가 배울 건데 DTI라는 게 있어요. DTI. 자, I. I가 뭐의 약자? 소득이죠. 인컴. 소득으로 갚을 능력이 있느냐를 따져주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총부채 상환 비율이라 그래요. 우리 총부채 상환 비율이라는 걸 단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얘는 상환 능력을 평가하는 기준 지표다라는 거예요. 내가 빌려줬을 때 내가 이만큼 빌려주면 갚을 능력은 있어? 번 돈으로 갚을 수는 있겠어? 를 얘기하는 거예요. 뭘 갚아? 뭘 갚아? 원리금을 갚는 거예요. 원리금. 원리금. 그래서 얘는 뭐 DApp to Income이니까 DApp을 인컴으로 나눠야 돼. 이 DApp은 갚아야 되는 빚을 얘기하는 거예요. 뭘 갚아야 돼? 상환액이 뭐야? 원리금이에요. 그래서 얘는 원리금을 뭘로 소득으로 나눈 값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1년 동안에 소득으로 1년 소득으로 갚을 수 있는 원리금 1년 거가 충분하냐 상환 능력이 있느냐를 따지는 거예요. 그러면 역시 마찬가지로 얘를 알아서 이 식과 관련 지어서 우리 해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DTI 주고 원리금 주면 소득할 수도 있어요. 또 얘를 알고 있고 소득을 주면 DTI도 계산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응용 문제가 파생되어 나오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건 부채 서비스의 원리금입니다. 원리금과 관련된 식이 중요한 게 두 가지예요. 저당 상수라는 거 대출액으로부터 원리금 구할 때 DTI 상환 능력인데 소득으로 원리금을 갚을 수 있느냐를 따질 때 쓰는 거예요. 가장 기본적인 건 무조건의 응용 문제에서 떠올려야 되는 건 순, 부채, 전이 무조건 떠올라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대표소득은 순이니까 순 구하려면 영업경비 필요해. 그래서 이제 여기에 들어가는 항목과 들어가지 않는 항목을 구분해야 돼요. 그럼 영업경비에 들어가지 않는 항목을 외워야 돼. 뭐가 있어요? 개인, 공부, 소, 감은 영업경비에 포함되지 않는다가 기본적으로 암기가 돼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순과 세전을 구할 때 영업경비 부채 서비스 필요하다. 자, 그럼 기본적으로 가유순전후가 될 때 소득의 크기는 얘는 밑으로 내려갈수록 커질까요? 작아질까요? 작아지겠죠? 작아질. 일반적으로 작아지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일반적으로 작아지는데 예외적인 구간이 얘가 예외적일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얘가 예외적일 수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만약에 진짜 어려운 문제를 낸다라면 자, 얘를 첫 번째 내요. 순, 전이 넘어갈 때 우리가 써야 되는 게 뭐예요? 순, 부채, 전이죠. 순, 부채, 전이에요. 그러니까 부채 서비스의 0이 아니라면 얘가 100이라면 0이 아니면 얘는 100보다 어때져야 돼요? 작아져야 될 거야. 근데 이 녀석이 0일 수가 있어요. 0일 수가 있죠? 언제? 돈을 안 빌렸을 때.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자기 자본으로, 자기 자본으로 100% 투자했을 때는 남의 돈을 활용하지 않은 거죠. 자, 그래서 이 지문 나올 때 생각해야 될 것이 그럼 레버리지를 활용하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레버리지 조건이 나타나지 않는다. 돈을 안 빌렸으니까 금융 위험도 모두 제거할 수 있다. 이 두 가지에다가 하나 더. 얘가 내버리지 않는 100% 투자하면 얘가 얼마다? 0이다. 그럼 순과 전이 어떻다? 같다. 동일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나오는 것이 우리 이제 마지막 이론 정리니까 하나 더 정리하면 얘 식에서 관련되어 있는 순, 부채, 전과 관련되어 있는 가장 중요한 비율이 있어요. 우리 학교에서 가장 중요한 비율. 뭐예요? 부채 감당률이에요. 부채 감당률. 자, 부채 감당률 한번 보죠. 이따가 다시 정리하긴 하겠지만 부채를 감당할 수 있느냐라고 얘기하는 거죠. 근데 이때 부채를 감당하는 건 부채가 아니라 우리 갚아야 되는 돈은 뭐야? 원리금이죠. 부채 서비스액을 감당할 수 있느냐를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소득으로? 순으로. 번 임대료 순으로 부채 서비스액 갚을 수 있어라고 하면서 얘가 부채 서비스액분의 순 이렇게 쓰는 거죠. 이렇게 쓸 거예요. 그럼 만약에 얘가 1이라면 이라고 나왔어. 1이라고 한다라면 1. 그러면 얘와 얘가 어때요? 같다는 얘기네. 얘가 100이면 얘도 100이라는 얘기죠. 그럼 부채 감당률이 1이라고 한다라면 여기 이 두 개가 여기에 들어가 있는 식이에요. 그럼 얘하고 얘가 어떻다? 같다. 그럼 세전 얼마다? 0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여기 관련된 식에 순부채 전과 관련돼 있어요. 순부채 전. 기본적으로 부채 서비스액 원리금이 언제 등장하냐? 저당상수 관련된 식. 대출액으로부터 원리금 구할 때 저당상수 곱한다. 그다음에 DTI. DTI는 소득분의 원리금. 그래서 부채 서비스액을 묻고자 할 때는 그 두 개 관련된 식을 응용할 거고 기본적으로 비율과 관련되어서 중요한 건 부채 감당률이니까 얘와 관련된 식이 부채 서비스의 순이에요. 그럼 얘 두 개가 들어가 있는 식이 뭐다? 순부채 전. 나올 건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1일 때. 1이라면. 얘가 1이면 얘와 얘가 어떻다? 같다. 같다라면 얘는 얼마다? 0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이거 관련되어 있는 것들이 다 순부채 전부터 비롯되는 거고. 자, 일반적으로 다 작아져요. 작아지는데 가에서 유로 갈 때 더하는 게 하나 있잖아요. 맞죠? 공실미 불량 부채가 만약에 10원이야. 그런데 기타 소득이 20원이야. 그럼 10원 빼고 20원 더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가에서 유로 갈 때 작아져야 돼? 커져야 돼? 커질 수도 있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그러진 않아. 공실미 불량 부채가 당연히 기타 소득보다 클 얘가 더 큰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러면 예외적으로 출제가 어거지로 문제를 낸다면 공실미 불량 부채가 10원인데 기타 소득이 엄청 많이 번 거예요. 주차장비로 엄청 돈을 많이 벌었다고 친다면 10배고 20도 하는 거잖아요. 그럼 여기서 10이 더해져야 되잖아. 커지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외적으로. 여기 딱 더하는 게 하나가 있기 때문이에요. 일반적으로 작아지는 게 전체 흐름이지만 이 과정에서는 같을 수도 있고 세전이 0일 수도 있다. 이런 과정이 여기서 특이하게 나오는 거고 얘는 커지는 경우도 있을 수도 있더라. 더하는 게 하나 있다 보니까 몇 가지 해석하고 지문 나오면 방금 들었던 걸 이걸 지금 외우라고 한 게 아니에요. 이런 경우도 있겠네라고 생각했다가 지문 나오면 연관되어서 추적하면 충분히 해석되는 것들이에요. 나중에 이제 응용문제를 한번 볼 거